이번에는 신영증권 연결해서 밤사이 뉴욕 증시 알아보겠습니다. 안이한 캐스터 전해주시죠. 신영증권입니다.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. 다우 지수는 0.6% 올랐고 S&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.5%, 0.1% 올랐는데요. 지난해 4분기 GDP 증가율이 3.3%로 시장 전망치인 2%를 크게 웃돌면서 미국 경제 연착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. 종목별로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한 IBM이 9.5%나 급등했고 넷플릭스도 3.1% 상승했습니다. 엔비디아도 0.4% 오르면서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. 반면 부진한 실적을 내놓은 테슬라는 12.1%의 급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. 국제유가는 홍해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두 달 만에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. 서부 텍사스 원유는 3% 오른 배럴당 77달러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.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약진하고 있는 반면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관련주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. 실적에 따른 차별화 장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지금까지 신영증권이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